1143회 로또 당첨번호 예상 꿀팁 카이드방송 시작합니다. 지난 1142회 로또 당첨번호가 나온 순서는요. 37번, 41번, 30번, 2번, 28번, 8번, 보너스번호 22번 순으로 나왔고요. 우리 멘사노트의 핵심인 짝꿍수에서는 21번의 짝꿍수 3개 중에서 당첨번호 3개 23번의 짝꿍수 8개 중에서 당첨번호 3개 7번의 짝꿍수 5개 중에서 당첨번호 4개 27번의 짝꿍수 5개 중에서 당첨번호 2개가 나와서 21번, 23번, 7번, 27번 4개 번호에서 당첨번호 모두 다 잘 나왔습니다. 실전멘사 전략노트 이제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라이브 TV 골뱅이 네이버 닷컴 또는 네이버 밴드 멘사노트 열혈 구독자방으로 신청하시면 우체국 2길 특급 빠른 등기로 실전멘사 전략노트 잘 보내드리고요. 미리 이메일과 밴드방 1대1톡으로 우리의 로또 1등 핵심 비법들 미리 공유 드립니다. 1년 365일 매일 밤 10시에서 새벽 1시 사이에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 멘사 스터디 매일 밤 진행합니다. 음 그래요. 자 꼭꼭꼭 함께해 보시기를 완전 강추드립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1143회 로또 당첨번호를 잘 찾기 위한 음 그래요 적용회차 체크합니다. 자 이번주는 깔끔하게가 아니라 7회차 7회차 적용회차입니다. 1142회 41 40 39 38 37 6회차에 우리 멘사노트만의 3가지 시그니처 번호이자 시그널번호인 23번 15번 31번이 있으면 다음 회차까지 체크하는데 1137회 6회차 15번이 있습니다. 1136회 7회차 적용회차 안에서 음 당첨번호의 패턴 흐름 우리 짝꿍수의 패턴 흐름으로 보면서 여기서 당첨번호 6개 모두 다 잘 찾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1143회 로또 1등 당첨번호를 잘 찾기 위한 네 그래요 집중 적용회차 체크합니다. 우리의 베이스 캠프죠. 멘사 초이스 최종 상가편대 1,2,3 체크합니다. 네 초이스 1입니다. 전전 전회차 1140회 집중 분석 체크 6회차 1137회 집중 분석 체크 전회차 1142회 집중 분석 체크 멘사 초이스 1이었고요. 멘사 초이스 2입니다. 1143회 홀쇄차죠. 1143회 홀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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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고리 1141회 1139회 1137회 홀쇄차 홀쇄차 연결고리 멘사 초이스 2였고요. 멘사 초이스 3입니다. 멘사 노트만의 3가지 시그니처 번호이자 3개의 시그널 번호 23번, 15번, 31번이 있으면 집중 분석 체크인데요. 1140회 31번과 보너스 번호 15번이 있습니다. 완전 집중 분석 체크 1139회 15번이 있습니다. 집중 분석 체크 1137회 6회차에도 15번이 있네요. 집중 분석 체크 15번이 싹쓸이 2월수로 등극했다는 건 31번도 같이 등극했고요. 네, 23번 큰형님을 이제 아주 강렬하게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멘사 초이스 최종 상가편대 1, 2, 3의 1 플러스입니다. 원수와 거울수 거울수 원수가 같이 나오면 집중 분석 체크인데요. 1141회 26번과 보너스 번호 20번, 그리고 35번과 11번, 완전 완전 1141회 홀수의 차 집중 분석 체크. 1140회 31번과 보너스 번호 15번이 있습니다. 완전 집중 분석 체크. 자, 지금 보시면 원수 거울수 거울수 원수가 핫한 삼형제, 막내 삼형제에서 현재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로열 패밀리 6형제도 그렇고 원수와 거울수 1143회 44회 나올 확률이 아주 높으니까 잘 체크하세요. 자, 이렇게 체크한 멘사 초이스 최종 상가편대 1, 2, 3 7회차 적용의 차네. 음, 싹쓰리 2월수, 멘사 윌리를 찾아라 전략의 정통 윌리, 2월수, 깐부 2월수 자, 이거 잘 체크해보면 여기서 당첨번호 모두 다 잘 나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1143회 로또 당첨번호를 제대로 잘 찾기 위한 멘사 원포인트 레슨을 시작합니다. 우리 멘사 패밀리 분들께서는 꼭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자, 역시나 멘사 음, 곧나올 당첨원은 1순위, 2순위 전략 그리고요, 잠시 후에 네, 맞아요. 꿀팁 가이드에서만 체크해드리는 멘사 죽은 나와라 필수 체크 전략 체크하고요. 음, 그리고 이번 주에 커플수 흐름 체크하고요. 자, EP.10 공식 체크하고 자, 이거 꼼꼼하게 체크하니까 끝까지 잘 같이 체크하는 겁니다. 아셨죠? 네, 그럼 지금부터 1143회 로또 1등 당첨번호를 잘 찾기 위한 멘사 원포인트 레슨을 시작합니다. 1143회 홀쇠차입니다. 어느새, 어느덧 2024년 10월의 마지막 도전입니다. 네, 자, 날짜 시위성부터 체크합니다. 양력 10월 26일이고요. 음력 9월 24일입니다. 그래요, 10번의 거울수 36번, 막내 삼형제, 아, 26번의 양녀비우수 25번과 27번, 네, 그래요. 아이고, 여기저기저기여기 많이 잡히네요. 그쵸? 자, 그리고 24번의 왼쪽의 유수 23번 큰형님, 오른쪽의 유수 25번, 역시 많이 눈에 띕니다. 자, 역시나 기본에 충실합시다. 자, 이번 주도 역시 네, 7회차 적용회차, 네, 싹쓰리 2월수 3개입니다. 12번, 15번, 35번, 그들의 거울수 34번, 31번, 11번이 7회차 적용회차 내 원수 거울수 다 나와있다라는 건 그들의 짝꿍수에서 당첨번호를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수요특집 정통 공격법, 목요특집 변칙 전략 꼼꼼하게 잘 체크해놨으니까 한번 확인해보세요. 자, 그리고 우리 유튜브 라이브 TV, 지금 현재 유튜브 광고 수익, 네, 애드센스 다 껐습니다. 네, 시즌 3로 넘어가기 전에 한 세 달이 될지 얼마가 될지 모르겠는데 유튜브는요, 이제 광고 수익이 0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방송 다시 보게 하셔도, 네, 맞아요. 네, 유튜브 광고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네, 편하게 보시고요. 자, 혹시나 뭐, 음,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건강기능식품, 라이브 커머스 방송, 라라커, 매일 밤, 네, 함께 진행하니까 건강 중요합니다. 한번 잘 체크하셔서 활용해 보시기,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요, 이번 주 정통 윌리 총 4개인데 그래요, 정통 윌리 7회차 적용회차 내 거울수 없이 온리 원수만 딱 한 개 나와있는 거 이상하잖아요. 중요할 것 같죠? 로또는 절대로 우연히 당첨번호 내지 않으니까요. 정통 윌리 4개, 10번, 14번, 19번, 40번, 네, 그래요. 거울수 36번 막내 삼형제, 32번 막내 삼형제, 27번 하탄 삼형제, 6번, 음, 그래요. 사촌 육형제까지. 야, 이래서 원수 거울수가 다 중요한 거예요. 그들의 짝꿍수에서도 당첨번호 숨어 있으니까 잘 찾아보면서 교집합 시그널이 많이 되면 음, 경우의 수와 분산 투자로 자, 이거 한 줄로 잘 잡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2월수 이번 주에 총 10개입니다. 7회차 적용회차 내 똑같은 숫자가 2개가 나와 있는데 똑같은 숫자 하나 더 나오면 싹쓸이 2월수로 등극할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현재 싹쓸이 2월수 3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2월수 10개, 자, 이 중에서도 당첨번호 나올 번호 숨어 있습니다. 7번, 20번, 21번, 22번, 26번, 29번에 30번, 33번, 37번에, 38번에 야, 7번 빼고는 20번 때 5개, 30번 때 4개 아주 열일하고 있어요. 자, 7번에 거울수 39번, 네, 로열 패밀리 6형제 아이고야, 네, 자, 20번, 26번, 네, 원수 거울수 같이 나와 있고요. 21번에 거울수 하탄사명제 25번, 22번에 거울수 24번인데 22번에 오른쪽 이유수 23번 큰형님도 보이고요. 29번에 거울수 17번 기본에 충실합시다. 체크합시다. 아셨죠? 30번에 거울수 16번도 보이고요. 16번에 오른쪽 이유수 17번도 보입니다. 33번에 거울수 13번, 37번에 거울수 9번도 보이지만 37번에 왼쪽 이유수 36번 막내사명제 38번에 거울수 8번도 보이지만 38번에 오른쪽 이유수 39번, 네, 체크합니다. 자, 이제 깐부이월수 맨사 항공모함 전략에 깐부이월수 12개 커플들이 탑승했군요. 체크합니다. 1번 45번, 2번 44번, 4번 42번, 5번과 41번, 8번과 38번, 9번과 37번, 11번과 35번, 12번과 34번, 15번과 31번, 16번과 30번, 네, 18번, 28번도 탑승했군요. 20번, 26번까지 12개 커플들, 자, 이들의 짝꿍수 패턴 흐름 보면 매주 매차 당첨번호 6개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교집합 시그널 참조하세요. 자, 그리고요. 맨사 죽은 나와라 필수 체크 전략 이번 주 총 12개인데요. 잠시 후에 이거 체크해 드릴 테니까 네, 운이 좋으면 여기서 음, 1개, 2개? 아니요. 3개, 4개? 아니요. 5개, 6개 다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요거 끝까지 맨사 죽은 나와라 필수 체크 전략 꼭 체크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요. 맨사 견우와 직려공지 커플수 네, 그래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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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활용 잘해야 됩니다. 네, 아유, 이게 네, 커플수는요. 네, 양념, 이웃서 안 봐요. 의리의리합니다. 네, 서로만을 바라보고 그들의 그림자만을 그리워합니다. 자, 지금 현재 음, 요거는 체크하고 갈까요? 네, 그러죠. 자, 맨사 견우와 직려공지 커플수 자, 1커플의 음, 두 번째 숫자가 네, 1139의 홀수의 차에 나와 있으니까 자, 1번의 짝꿍수 두 개 중에 첫 번째 번호 원수 아니면 거울수 자, 이번에 0끝이 다시 또 이어질지도 관건입니다. 자, 그냥 빠르게 체크할게요. 어, 그래요. 2커플의 첫 번째 숫자 음, 2커플의 두 번째 숫자의 거울수 나올 확률이 높은 거 체크하는 거예요. 아셨죠? 네, 자, 그리고 3커플의 음, 두 번째 거울수 자, 그리고 4커플의 두 번째 숫자의 거울수 5커플의 첫 번째 숫자의 거울수 음, 5커플의 두 번째 숫자 거울수 6커플의 첫 번째 숫자의 거울수 6커플의 두 번째 숫자 원수 그대로 7커플의 첫 번째 숫자의 거울수 7커플의 두 번째 숫자의 원수 그대로 8커플의 두 번째 숫자의 거울수 아니면 원수 두 개가 같이 나올 수도 있고요. 9번의 짝꿍수 두 개 중에 두 번째 숫자 원수 아니면 거울수 자, 10번의, 10번 커플수 네, 음, 10번 커플수는 두 번째 원수 그대로 자, 요거, 네, 활용 잘해 보시면서 여기서 당첨은 6개 잘 한번 커플수에서도 체크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요 EP.10 공식 꼭 체크하세요. 자, 우리 유튜브 라이브 TV에도 나와 있고요. EP.10 영상 3분 꿀팁 정보에 13개 숫자가 서로가 서로를 끌어당기고 있는데 물론 멘사 노트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원수 그대로 안 나온 숫자 6개 자, 요거 이제 곧 나온다는 뜻이에요. 아이고, 6개 한 번에 다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쵸? 자, 이제 그러면 체크합니다. 음, 1143회 멘사 곧 나올 당첨원호 1순위, 2순위 전략 플랜 A 체크하는데 자, 플랜 A가 기준입니다. 로또가 장난질을 치지 않으면 플랜 A에서 당첨원호 3개, 4개, 5개, 6개 다 나오는데 로또가, 네, 아휴, 얘가 돼지 눈이 안 좋거나 장난질을 많이 치면 나만의 플랜 B 멘사 청개구리 전략, 멘사 미친척 수저업 전략으로 원수가 아니라 거울수, 원수가 아니라 양녀비우수 원수가 아니라 거울수의 양녀비우수 아, 이런식으로 나옵니다. 자, 10월의 마지막 도전입니다. 제발 돼지 눈이 좋길 바라면서 네, 그럼 지금부터 1143회 멘사 곧 나올 당첨원호 1순위, 2순위 전략 플랜 A 체크합니다. 단번 때 1순위입니다. 4번 1번, 단번 때 2순위입니다. 5번 6번, 10번 때 1순위입니다. 13번 17번, 10번 때 2순위입니다. 18번 16번, 20번 때 1순위입니다. 23번 27번, 20번 때 2순위입니다. 20번, 25번, 30번 때 1순위입니다. 39번, 36번, 30번 때 2순위입니다. 32번, 31번, 40번 때 1순위입니다. 43번, 42번, 40번 때 2순위입니다. 40번, 45번. 자, 이렇게 체크한 플랜A가 기준이라는 얘기 드리는 거고요. 잠시 후에 맨사 죽은 나와라 필수 체크 전략 12개까지 이거 체크하셔야지. 화룡, 점, 정, 내 용의 눈을 그려서 1등 당첨원을 6개 잘 찾는 겁니다. 잠시 후에 꼭 같이 체크해 주세요. 자, 오늘 영상 응원의 마음으로 구독 중인지만 한번 체크해 주세요.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 중인지 꼭 좀 체크해 주세요. 1년 365일 매일 밤 함께합니다. 우리의 핵심 전략, 핵심 비법 실전 맨사 전략 노트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라이브 TV 골뱅이 네이버 닷컴 또는 네이버 밴드 맨사 노트 열혈 구독자방으로 신청하시면 우체국 2길 특급 빠른 등기로 실전 맨사 전략 노트 잘 보내드리고요. 우리의 핵심 전략, 맨사 최종 짝꿍수 완전체, 맨사 견호와 직려 공식 커플수 미리 이메일과 밴드방 1대1톡으로 미리 공유 드립니다. 1년 365일 매일 밤, 매일 밤 무료로 함께합니다. 네, 함께해 보세요. 음, 1등 당첨의 꿈을 현실로 이뤄보자고요. 네, 맨사 스터디 매일 밤 무료로 진행하니까 꼭 함께해 보시기를 완전 강추드립니다. 네, 1143회 홀수 회차 이제 우리의 2024년 10월의 마지막 도전입니다. 제발, 제발, 제발 대진운도 좋고 네, 모든 게 좋아서 나에게 맞는 회차가 나와서 1등 당첨 상박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매 순간 눈부셨습니다. 날이 좋아서, 날이 적당해서. 네, 자, 1143회 꼭 체크할 거 뭐죠? 맨사, 죽은 나와라 필수 체크 전략 12개 체크하는데요. 자, 우리 지금 맨 앞부분에 1142회, 음, 당첨번호가 이렇게 나온 거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맨사 노트. 자, 21번의 짝꿍수 얘기했고요. 23번, 7번, 27번 얘기했는데, 자, 이것도 활용은 잘해야 되는 게 21번의 거울수가 25번 핫한 삼형제고요. 23번도 있지만, 23번의 오른쪽 이유수 24번도 있습니다. 7번의 거울수 39번도 있고요. 7번의 왼쪽 이유수 6번이나 거울수 40번도 있습니다. 27번도 있지만, 27번의 오른쪽 이유수 28번의 거울수 18번도 있고요. 27번의 왼쪽 이유수 26번의 거울수 20번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원수, 거울수, 양녀비우수까지 잘 체크해 본다면, 네, 그래요. 아유, 814만 분의 1회 로또 1등 당첨 확률 봤을 때 이 정도는 체크해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음, 이번 주 1143회 내 1등 당첨을 잘 찾기 위한 맨사, 죽은 나와라 필수 체크 전략 12개 체크합니다. 자, 1번, 4번, 7번, 8번, 20번, 21번, 23번, 25번에 31번, 39번, 41번에 42번. 자, 이렇게 12개 맨사, 죽은 나와라 필수 체크 전략, 내 경우에서 분산 투자 잘해서 최종 수저 반대 활용해 보시고요. 자, 이번 주 1143회 동끝도 그렇고, 자, 노릴 수 있는 건 노리면서 적자 생존 우문현답하면서 적고 나서 마킹제에 옮기는 겁니다. 아셨죠? 네, 자, 2024년 10월의 마지막 도전 꼭 1등 당첨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로또 알고리즘 통계 분석 실전 스터디 프로그램 맨사 스터디는 늘 든든하게 함께하겠습니다. 로또 복권 1등 당첨 아자아자 파이팅! 늘 행복한 나날들 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